너네네임쏘니님 안녕하세요 원 투 따닥 어퍼 좋았다 발설트 플래싱으로 꺼고요 나이스 꽝꽝 자체는 밝고요 안되네 코3 원 투 하단 톡 카운트시 확정 우와 스위 1대기 좋아요 양잡기 양잡기 옛날같았으면 끝났을피였는데 아깝죠 굿바이 에어레이드 3타 실패 카운터 아프죠 오리야 오리야 슈돌 안나가고 툭 슈돌 안되고 슬라 원 투 따닥 까비 샷 슈돌 원 투 따닥 소드 슈돌 안나가고 빰빰 캬 죽고 사망 레버 손으로 봐야되나 왜 이러지 왜 왜 조 빰 빰 빰 빰 포플 로하 투 톡톡 로하 투 밟고요 빰 아니야 이런 아무튼 패링이 나쁜 패링이 잘못함 양잡 푸실 거고요 자체는 슈돌 원 투 미들 에이앙 에이앙 실패 나이스 까즈야 짠발 잘 흘렸고요 이걸 왜 흘렸지 몰라요 아무튼 게이드 꽝 앉아 밟고 에이앙 실패 카운터 스위 슈 스위 1 에어레이드 3타 툭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역시 매크로 에이드야 가차없지 스틶 험 으으음 물건 사이트 주소 카톡 업데이트되고 나서 알람이 안와네요 안와요 알퐁기 눈치로 안옵니다. 카운터 상대가 자주 앉으면 초슬카이 말고 어떤 기술이 좋나요? 음.. 대쉬하면서 쓸 수 있는 기술은 제한이 좀 많아요. 스이 슈 아 스이 1로 마무리 샤프 발목 캑터스 원투미들 헐 헐 양잡기 잘 푸시네요. 슈 돌 짜잔 원투풀 빠밤 아니야! 뭐하는거야! 빰 끝! 굿바이 상대가 앉을거랑 확신있으면 왼풀 생왼풀 쓰시면 됩니다. 카운터씨 확정이네? 어퍼 원투 톡 샤프 슈 돌 빵 캡캡 나이스는 아니구나 아니야 뭐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망했어요 망했어요 사망 망 캡캡캡캡캡 역시 재미있는 메쿠라야님 네? 제가 왜요? 원투 풀 톡 바밤 샤스카이 카운터였죠? 카운터 한 번 더 슈 돌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원투 풀 꽝 포플 로하 투 횡신 로하 투 밟고 안 되네 노 왜죠? 죽었나요? 죽었나? 헐 어? 왜 가드가 안 됐지? 저거 1타가 홈인게 아니죠 1타는 어디로 피해야되지? 하담의 피 있어요 공중에서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발동시부터 하담의 피가 생기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즉발성이 아니라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 맞을 때 쯤 나와요 어퍼 포스 대박 헐 와장하사 하아 하이킥 파파 와장창 노우 노우 화단 이런 발살토보다 느리게 나옵니다 밟고 하단 톡 호밍기 포스 헐 빰 빰빰 노우 노우 좌스카이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 뭐죠? 왜죠? 왜 거기서 기술이 안 나갔지? 발목 투포 좌스카 이 이 하단 그 발언 괜찮나요? 화장창 이럴수가 빰빰 펴 퍼플 푸싱 안되고요 원잽 쓰다가 해머 카운터 꽝 죽었죠 빰빰 쓰이 이런 마음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응? 어! 승단 뜨셨네요 그렇게 나를 두고 제발 제발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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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스카이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니가 꼭 필요한데 워우우우우 베이베 나 사랑 나 사랑 헐 죽고 왜 스보르 발동은 안 됐지 고 b 가 어 있는 날 옳은 요가 맞다 카운터 카운터 딜바 포스리 샤프 슬라 꿈틀거린다 슬라 나온 반칙임 어퍼 죽고 세차기 카운터 좋았네요 에이앙 투풀 빠밤 자체는 찍고 마지막 추는 제꺼 펴펴펴펴 앉아 말을 잘 들으셨으니까 드리는상 치명상 에어레이드 3타로 마무리 굿바이 앉아계실거를 예상을 했는데 발목때문에 응 그렇죠 빵 포플 투 로하 투 슈우돌 나이스 캑타스 좋아요 발목 빠밤 펴 안되구요 펴 보나요 가나요 가나요 엠페러 가시나요 하단 아니야 오랴 망했어요 역가드 패턴 실패하셨구요 빰빰 슈 안되네 슈우돌이 왜안 깔림 으아 역가드 패턴 또 시작 죽고 와 축하드립니다 엠페러 도와 오오오오오오 고맙습니다